자 반갑습니다. 종교의 신 메가스터드 학생 여러분, 이현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2021년 여름방학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번 주쯤이면, 지난주, 지난주 이번 주면 기말고사가 대부분 학교들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말고사도 끝나고 다가오는 여름방학을 대비해서 어떻게 학습을 진행해야 할지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지난 작년까지는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거든요. 아마 지금 예비고1 학생들은 잘 공감을 좀 못하겠지만, 지금 입학하고 1학년이 된 친구들, 2학년이 된 친구들은 작년에 좀 많이 고생했을 텐데 올해는 비교적 순탄하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지나고 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고민이 좀 많이 될 거예요. 그 내용을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고1과 고2 공통되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고1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고, 고2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따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첫 학기, 그러니까 1학기죠. 1학기 결과를 토대로 자신의 실력 점검을 해야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최우선이에요. 우리가 지금 2학년 친구들은 작년에 결과가 좋았으면 상관없는데, 작년에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크게 성적의 변동이 없다면, 사실 이 과정을 좀 누락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진행했을 때 항상 마찬가지거든. 지난 시간에 내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가가 항상 최우선이 돼야 되는데, 사실 철저한 반성이에요. 철저한 반성이에요. 약간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수 있어. 철저한 반성이라는 게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수 있고, 선생님이 그렇다면 제가, 알았어, 너가 얘기한 대로 알겠어. 제가요, 열심히 하긴 한 것 같은데 성적이 잘 안 나왔습니다. 근데 반성을 어떻게 하나요? 이제 그런 질문이 올 수가 있겠지. 반성은, 나는 정말 잘하고 있는가?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경험이 좀 부족하고, 알고 있는 정보 내에서 뭔가 내가 반성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약간 부담이 되는 거거든. 우리가 더 많은 일을 진행하고 나야 그 전에 과정이 왜 잘못된지 알게 되거든. 선생님이 얼마 전에 올린 영상이 하나 있어요. 수학을 잘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해서, 첫 번째가 이제 수리니 단계, 그 다음에 개념 학습 단계, 그 다음에 양치기 단계, 그 다음에 실력자 단계,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각각의 단계에서 가지고 있는 특징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셔야 돼. 예를 들면, 양치기 단계는 내가 어느 정도 개념을 학습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이 풀릴 거야. 문제가 많이 풀리는데 보이는 게 많아? 하지만 정확도가 떨어져요.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발견되는 일이 뭐냐면, 계산 실수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계산 실수를 해서 이번 시험을 잘 못 봤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실수를 통해서 뭔가 내가 잠깐 좀 잘못됐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단계까지 안 갔다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보다 공부를 더 잘하고 시험을 잘 본 학생들은, 계산 실수의 과정을 짐이 지나간 친구들이야. 그런데 나는 여기에서 바로 시험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문제를 많이 봤어. 이거 어디서 파는지 알겠어. 이거 풀 것 같아. 근데 안 풀려. 이런 상황들이 이 단계에서 있는 것이고, 사실 고민이 가장 없는 단계는 이 단계인 거죠. 내가 아는 게 별로 없고 공부를 안 했다고 스스로 느껴버리니까, 나는 그래, 50점만 받아도 쏘쏘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50점만 받으려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 내가 지난 결과, 특히 고1 같은 경우에는 첫 탁기에는 경험이 좀 부족하니까, 첫 탁기에는 실수를 좀 많이 한다고요. 적응 단계도 필요하고. 그때 내가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반성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잘했는가? 그죠? 나는 정말 잘했는가? 그런 이야기인 거야. 수학을 잘하게 되는 네 단계 과정 중에 나는 어디에 있는지, 이걸 파악하는 게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는 학교를 좀 자유롭게 가지 못한 것도 있고, 여러분이 공부하러 가는, 예를 들어서 스터디 카페에서 확진자가 나왔대. 그럼 내가 검사도 받아야 돼. 불안해. 이런 여러 가지 사사로운 사건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큰 맥락에서 봤을 때, 여러분이 과연 입학을 해서, 혹은 1학년을 지나고 나서 2학년이 됐을 때, 이 단계를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어디쯤에 위치한 상태에서 중간고사, 김약고사를 받는가를 고민해보자라는 거야. 알겠죠? 이 단계가 제일 먼저예요. 그럼 나는, 그래, 여기까지 하고 시험 봤구나. 안 되겠다. 각각의 점수도 명확하거든. 이거 50점 이하예요. 60점, 70점, 80점이거든. 학교별로 난이도 차이는 좀 있겠지만. 단순히 우리가 학교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요, 선생님. 뭐 이런 걸로 그냥 치부해 버리기에는, 사실 공부를 좀 잘하고 다 맞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학생과 나와의 차이는 무엇일까라는 걸 고민해보자라는 거야. 분명히 선행 때문은 아니고,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 친구는 이미 중학교 때 고등학교 과정 모두 끝내고 왔답니다, 선생님.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그냥 좀 합리화시키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디쯤에 있나를 생각을 해봐야 하고요. 노력의 정도에서 굉장히 빨리 넘어올 수 있어요. 굉장히 빨리는 아니지만, 좀 누구나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까지 옵니다.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야 여기까지 와. 일단 수학은 여기까지 오면 편해져요. 중간 과정을 많이 쌓아둘수록, 나중에 갈수록 편해지는 과목이 수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어디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이번 학기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가를 생각해보자라는 거죠. 자, 이 단계가 끝났으면 이제 학년별로 한번 살펴보자. 고1 학생들은 여러분이 이제 2학기 되면 수학하라는 걸 할 거예요. 수학하라는 걸 할 텐데, 수학하는 수학상과 성격이 완전 반대입니다. 수학상, 여러분들 오로지 계산을 많이 했을 겁니다. 다항식. 나머지 정리, 골치 아픈, 그 내용도 정리를 했을 것이고, 이참수, 그래프도 많이 그렸어요.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래프 겨우 지나니까 방정식이랑 부등식을 배웁니다. 그래서 수학상을 여러분이 공부했다면, 수학하는 이것과 성격이 완전 반대예요. 집합이라는 단원을 배우고, 명제라는 단원을 배웁니다. 그리고 함수라는 단원을 배워요. 이 단원들의 특징, 계산이 별로 없어요. 얘에 비해서 정말로 좀 과장하면 10분의 1 정도? 근데 여기랑 또 논리가 완전 바뀌는 게 순열과 조합이거든.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 아니, 해설지에 2 더하기 3밖에 없어. 근데 그게 왜 2고, 그게 왜 3인지. 모르겠는 단원이 순열과 조합이에요. 오로지 여러분이 연산 쪽에 관련된 수학상이었다면, 수학화에서는 논리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수학을 잘하게 되는 4단계에서 수리니와 개념 학습 단계가 얘는 사실은 어느 정도 개념을 학습을 하면 양치기를 많이 통해서 실력을 쌓아 올릴 수 있는 단원입니다. 문제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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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볼수록 여러분이 보이는 게 많아요. 근데 얘는, 얘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개념 학습도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에요. 왜냐면 용어가 새롭게 나오거든. 여러분이 처음 보는 거거든. 함수, 어떻게 보면 2차 함수를 여기서 학습하는데 왜 또 하냐?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어. 완전 다른 세계의 함수를 배우거든. 순열과 조합, 그래, 문제 많이 푼다고 실력이 느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닌 단원이 뚜렷하게 등장하는 단원이 이 단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수학하라는 과목이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는지 먼저 알고 접근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행을 위주로 하는 거 맞긴 맞아요. 하지만 1, 2학년 마찬가지로 골치 아픈 과정이 하나 있죠. 학평입니다. 학평. 왜냐하면 여러분이 2학기 가서 시험을 또 보게 될 텐데 그때는 수학 상을 보거든.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을 다시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선행을 위주로 한다는 건 뭐냐면 수학 하의 비중을 훨씬 더 높이세요. 훨씬 더 높이세요. 이거를 적어도 한 70% 가져가고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만 학평 대비해서 이거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책이 있을 거야. 수학 상 공부했던 책. 이거를 확인을 하시되. 다 풀지 못해. 다 푸는 것도 적절하지 않아. 예를 들면 교과서로 치자면 중단원, 대단원. 문제집도 중단원, 대단원 있죠. 연습 문제. 이런 파트만 여러분이 부분을 나누어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풀어보시면 수학 상에 대한 개념을 같이 끌고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비중을 훨씬 높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이 선행을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이거는 모든 학생들이 좀 궁금해할 텐데 사실 수학 1부터는 굉장히 내용이 많아집니다. 수학 2는 터져요. 수학 1부터는 굉장히 내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수학 1을 다 빼면 너무 땡큐거든. 수학 1, 수학 2까지만 얼마나 좋아. 1학년 2학기인데 수학 1, 수학 2를 한다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수학 1에서 여러분 너무 많이 빼도 순열까지 들어가도 수열까지 들어가도 너무 복잡하니까 가능하다면 지수 로그 함수, 지수 로그 함수, 지수 로그 함수, 삼각 함수 활용이라고 하는 전 단계가 있어요. 활용까지 말고 여기 전까지. 이 전까지가 여러분 내년에 중간고사 범위거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짚어주는 게 좋고 다 하는 게 물론 좋지만 까먹어요. 겨울 때 어차피 할 거면 시작을 조금 스무스하게 진행하려면 여기 정도까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만약에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절대적으로 개념 학습 위주로 진행을 하시고 여러분이 작년에든 아니면 이번 학기 초반에든 수학화를 선행을 하고 있었던 친구들이라면 문제 연습으로 들어갈 시대에 양치기 단계 있죠? 이게 여러분 나쁜 말이 아니에요. 수학을 문제를 많이 풀지 않고서는 실력을 높일 수가 없는 건 확실해. 양치기는 양만 많이 풀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단계에서 양질의 문제를 양질의 문제집으로 풀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가장 알맞은 문제집을 택하세요. 알겠죠? 문제집은 총 네 가지. 개념서, 기본 유형서, 심화 문제집, 기출 문제집 네 개 중에 여러분들이 네 개 다 있는데 각각의 선택에서 문제집을 설정하시되 하나의 성격을 갖고 있는 문제집을 두 개 선택하면 안 돼. 예를 들면 센이나 LPM 같은 같은 성격이 붙어있는 문제집은 선정하지 마세요. 둘 중에 하나만. 알겠죠? 그리고 지금 내용이 길어지니까 문제집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글을 남겨주시면 선생님 답변을 드릴게요. 그 다음 고위 친구들 가봅시다. 고위 친구들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1학기 때 수학 1, 2학기 때 수학 2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수학 2 선행이 최우선이에요. 수학 2 선행의 최우선. 왜냐하면 수 2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수의 극한 함수의 극한과 연속 그 다음에 미분법 그 다음에 적분법 수학 1은 지수로그 함수, 상악함수, 수열 다 다른 단원이거든. 여러분이 기억날 겁니다. 지수로그 함수 공부하고 나서 상악함수 공부했던 이거 다 까먹어. 상악함수 공부하고 나서 수열했던 이거 다 까먹어. 다 잊어버린 단원인데 수 2는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예요. 적분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배우거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미분이에요. 함수의 극한 내용이 굉장히 짧아. 이거 하고 나서 어, 수트 수트 진짜 쉽네. 이러면 안 돼. 이 두 개 이만큼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아마도 중간고사가 도함수, 미분의 활용 전까지겠지만 미분까지는 끌고 나가셔야 됩니다. 여름방학이 짧아요. 그래서 최대한 수 2 선행을 우선적으로 빼놓으시고 알맞은 문제집을 선정하라고 하는 건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격을 4가지 4가지 성격 중에 여러분들이 각각 한 권을 선택하시되 여러분들한테 어떤 문제집이 맞는지는 글을 남겨주세요. 답변을 드릴게. 그리고 문제가 또 뭐야? 여러분들은 수학 1을 1학년과 다르게 1학과 과정을 버릴 수가 없어. 왜? 이거 수능 시험법이거든. 여러분 조금 있으면 예비고삼이에요. 그래서 고2 같은 경우에는 얘도 같이 끌고 나가셔야 돼. 그래. 1학년은 아까 선생님이 주 1이라 그랬거든. 근데 2학년은 얘의 비율을 그래도 얘를 만약에 70으로 남겼다. 얘를 30% 이상이에요. 알겠죠? 얘를 굉장히 많이 좀 비중을 두어야 돼. 수학 1 여러분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나는 오전이 온전이 수시파이터다 이렇게 하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고 수능 시험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얘를 무조건 끌고 나가셔야 돼요. 왜냐? 우리가 당장 기말고사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년에 겨울방학 전에 학평도 한번 보죠. 내년에도 수많은 모유서를 보게 될 텐데 그때마다 수원은 계속 나오거든. 그래서 수원 문제집은 여러분들이 품, 겉, 플러스 한 권 더 설정하세요. 알겠죠? 1학년은 수학 상은 품 것만 가지고 활용하시고 2학년은 수학은 문제집은 한 권 더 설정하시되 이거 여러분들 상태에 좀 말맞게 선생님 저는 개념서를 풀었는데요. 심화 개념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그 심화 개념서 계속 끌고 나가셔야 되고 선생님 저는 이제 개념은 된 것 같아요. 문제 많이 풀고 싶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다져놔야 이번 겨울방학 때 다시 개념 정리를 안 할 수가 있다고. 모든 친구들이 예비 고3이 되면서 개념 정리를 다시 합니다. 그 과정을 좀 줄여보자 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첫 번째 철저한 반성 1학기 때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내가 수학을 잘하게 되는 4단계에서 어떤 과정이 있는지 반드시 생각하세요. 그래야 대비를 할 수가 있어. 두 번째 알맞은 문제집을 설정하시되 선행과 여러분들 지난 학기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셔야 2학기에서 조금 더 탄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학년 고1과 고2 나눠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을 것이고 문제집에 있어서는 특히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글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답변을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글 남겨주세요. 알겠죠? 여름방학 우리가 짧은 여름방학이지만 알차게 보낼수록 2학기를 행복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알맞게 공부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